스탑 버튼이 있어요. ON 시키실 수도 있고 여기서 OFF도 가능해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제거하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정리마켓 코덱의 에이터 정커입니다. 주방 공중 부양템에 이어서 욕실의 정리를 도와줄 공중 부양템들을 모아봤습니다. 욕실에는 물이 또 잘 안 마르다 보니까 곰팡이도 잘 생기고 물때도 자주 끼는 그 욕실 뽀송뽀송한 욕실을 만들어주기 위해 공중 부양시켜줄 리뷰할 제품들 함께 한번 보시죠. 욕실에 왔는데요. 첫 번째 제품 캔레스 슬림 칫솔거리가 4,900원인데요. CDM으로 강력하게 붙일 수 있는데 여기를 스티커를 삐어줘서 칫솔거리를 이렇게 벽에 딱 부착해주고 하나씩 깨끗하게 위에 쫙 걸리죠. 밑에 남아있는 컵도 위에 딱 걸어주면 엄청 깨끗해졌죠. 위에다가 걸어주면 칫솔에 이물질이 튀거나 물 같은 거 튀는 걸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칫솔을 더 한결 깨끗하게 유지해줄 수 있어요. 칫솔의 단짝인 치약이 또 빠질 수 없죠. 컵에 이렇게 같이 놔두시는 경우도 있고 위에다 이렇게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제품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간편한 치약거리가 1 플러스 1으로 해서 5,690원인데요. 5 플러스 1 좋아요. 그림이 친절하게 치약 그림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안에 보면 이거 홈이 나져있어가지고 치약이 들어가는 것도 편하고 또 이제 빠지는 것도 그냥 이렇게 잘 빠지게 돼있어요. 칫솔 있는 자리에 갈데 없는 치약을 여기다가 이렇게 턱 꽂아주면 어? 너무 편하죠. 튜브용으로 돼있는 건 뭐든지 다 꽂아도 돼요. 클렌징폼이나 크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옆에다 꽂아서 쓰셔도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요. 비누 거치 홀더가 9,900원인데요. 자석으로 돼있는 이 홀더가 하나 비누에다가 박을 수 있는 거기 이제 두 개 들어있고 홀더를 끼고 고정하는 이 철이 톱니가 있어서 그대로 박히는데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홀더에다가 붙여서 쓰시면 돼요. 세수하고 손 닦고 그 다음에 비누 이렇게 묻혀서 해도 되고요. 혹시 이제 떼가지고 아예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좋은 장점은 비누 받침대가 보통 있는데요. 비누 받침대도 우리 계속 계속 닦아주고 또 이제 거기에 물이 계속 차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번식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비누 받침대 없이 그냥 이 상태로 비누를 쓰실 수 있어요. 세안용 비누만 이렇게 공중부양시켜서 이제 깨끗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한 군데 더 있어요. 빨랫비누용인데요. 빨랫비누도 한번 보실게요. 변기 뒤에 안 보이는 공간에 놔둬서 쓰시잖아요. 세면대 밑에 우리 공간을 남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 붙여놓으면 빨랫비누를 그냥 여기다 톡 보이지도 않고 또 빨랫비누 쓸 때는 금방 닦아내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물기가 이제 뚝뚝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세면대 밑으로 해서 여기 하숙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빨랫비누도 꼭 한번 공중부양시켜 보세요. 저희 다음 제품은요. 3M 커맨드 메탈 유리 닦기가 10,950원인데요. 세면대 거울에 깨이 차거나 하면 유리 닦아줘야 되잖아요. 또 이제 바닥도 이런 식으로 닦아줄 수 있는 유리 닦기인데요. 얘도 그냥 놔두면 처치 곤란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공중부양시켜야 되면 3M 커맨드 제품 같은 경우는 양면 테이프 붙이듯이 똑같은데요. 이쪽에 하나 붙여주고요. 손잡이 방향이 밑으로 붙여야 돼요. 보시면 여기 손잡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살짝 떼주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유리 닦기를 여기다 딱 걸어주시면 너무 깨끗하죠? 혹시 유리 닦기 다른 데 놔둬야 된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위로 하면 이게 빠지거든요. 얘를 띄기 전에 3M이라고 손잡이가 있었잖아요. 여기를 앞으로 땡기면 안 돼요. 밑으로 이렇게 땡기시면 지금 빠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스티커가 빠지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막 띄어져요. 플라스틱 판은 그대로 재활용해서 따로 쓰시면 되고 이 스티커는 두 개씩 들어있는데 이게 리필용으로 파니까 다른 곳에 붙일 때는 또 이제 구매하셔서 붙이면 됩니다. 저희 다음 제품은 3M 커맨드 메탈 다용도 케이스가 18,500원인데요. 욕실에서 쓸 수 있는 다용도 케이스인데 이런 와이어 바구니가 있고요. 3M 커맨드 제품은 여기에 다 같이 들어있어요. 스티커를 여기 안에다 붙여주시는데요. 파인 사이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끼지 않게 딱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렇게 위로 이제 빼고 나서 이거를 한 보통은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논 다음에 그 이후에 붙여주시는 게 좋죠. 샴푸랑 린스랑 이런 것들 딱 올려놓고 샤워하고 쓰면 아주 깔끔하고 좋겠죠. 이거를 이제 다시 제거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제거하실 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띄시면 안 되고 밑으로 화살표 방향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제거하시면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커맨드 제품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저희 다음 제품은요. 샤워프리 1초 샤워기인데요. 28,700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샤워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특이하게 빨판이 뒤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파킹이랑 망을 잘 설치해 주시고 여기 스탑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 시키실 수도 있고 여기서 오프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우리 공중부양이잖아요. 이게 왜 공중부양이냐면 샤워하다가 뭐 한 요 지점에서 멈춰서 샤워하고 앉아서 샤워하실 때 이렇게 이제 켜놓고 물 틀면 지금 안 되겠죠? 애완견이나 아기들 씻길 때 여기 요런 데다 딱 코너에다 딱 붙여서 씻기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헤드도 돌아가요. 그래서 요거 각도도 조절이 돼가지고 원하는 데다가 딱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고정이 완벽하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쓸 수 있는 데만 이렇게 쓰시고 평소에는 이렇게 내려놓거나 샤워기 고정대에다가 올려놓으셔도 돼요. 그 다음은요. 자석고정 실리콘 변기솔인데요. 11,940원이에요. 우리 이제 공중부양의 필수템이죠. 스티커가 이렇게 있고 고정대가 있는데 그 밑에 지지대에 옆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고요. 위에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딱 딱 붙어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딱 올라와서 고정이 돼 있는데요. 스티커를 이렇게 띄어서 여기 붙여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2시간 정도 있다가 붙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거를 다시 붙여주시면 이렇게 끼워주시고 나면 이제 위에서 공중부양이 됐잖아요. 변기들 보면 세제 있잖아요. 세제들도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올려놓으시면 선반으로 쓸 수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변기솔 보통 머리카락 많이 끼고 지저분한 변기솔이 많은데 얘는 실리콘모로 돼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잘 빠지고 변기 닦기에는 좀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제품은 센스큐 벽걸이 휴지통이 24,470원인데요. 뒤에 이제 스티커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못을 박아서 여기다 끼실 수도 있거든요. 변기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쓰시면 되는데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하얀색 변기랑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휴지통이 만약에 바닥에 있으면 샤워하고 나서 물 차거나 곰팡이 쓰고 그럴 때 진짜 거기가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위로 쭉 올려주면 밑에 청소하고 이제 물때 끼는 거 방지해 주니까 너무 깨끗하죠. 여기 보시면 이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왼쪽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당기면 그런데 매직 리필 비닐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밑에 이제 내리시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한번 묶어줘야 돼요. 이 상태를 휴지 쓰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여기 마감이 진짜 잘 돼 있어요. 화장실에 나오는 쓰레기들을 냄새를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실리콘도 짱짱하고 스프링도 이제 짱짱하게 이렇게 이제 마감이 잘 돼 있는데요. 다 쓰시고 나서 휴지가 이제 꽉 찼다. 그러면은 휴지를 이렇게 빼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칼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날을 쭉 이렇게 잘라주고 이건 휴지 들은 거니까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버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도 이쪽에 다시 이렇게 해서 계속 리필해서 쓰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리뷰 다 해보았는데요. 매일 하는 양치질 하는 데부터 세면, 샤워, 변기, 솔 같은 경우랑 뭐 휴지통까지 이제 쭉 다 리뷰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신박한 아이템들 많았죠. 욕실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위생상으로도 깨끗이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꼭 정리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랑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 정리마켓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 정리를 잘하지만 더 잘해서 자랑하고 싶으신 분 모두 신청 가능하세요. 신청 방법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